콩국수 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요청이 정말 많았던 콩국수 닭강정 조합 가져왔고요 찹쌀도넛 매운 김치까지 같이 먹을게요 오후 간다 콩국수 콩국수 너무 맛있어 골고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제가 먹어도 맛있지만, 진짜 맛있다. 저는 처음 먹어도 맛있었어요. 나는 제거. 저는 제거. 제가 처음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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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마요네즈 고소한 고춧가루 모짜렐라 오리지널 고춧가루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혹시 너무 맛있어요 잘먹었습니다! 안녕~~